쪼금 키워주세요. 럭, 둘, 둘. 얼른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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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더 키워주시고. 음악, bgm 끄어주시고. 네. 처음부터. 첫번째 참가자니까 많이 떨리시죠? 네. 무슨 어머님 생일인 줄 알고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. 자기 생일도 아니면서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첫번째 참가자입니다. 네. 김평심 여사님. 평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실까요?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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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. 아이씨. 운만이 나 한 번 해보지. 사랑한다 사랑한다고. 그토록 웃음이며 하느님을 알 수 있네 날 받아주니 우리 눈물이 강인대로 말보다 미련한 사람아 하늘로 우려도 저러고 가도 갈래가게 하는 사람아 예 여기까지 아휴 다음날 이렇게 났다 1등 현재 1등